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이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올해 나이 89살 90살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행령입니다.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구속피해자신문 역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고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나 내 피의자 지휘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바이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만희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재의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89세, 90세 정도 되니까 고령이죠.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감생활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그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만희는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던 지난 2월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서 당국의 신도명당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 원을 팽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 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과 함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지금 총회장과 간부 등 모두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니까 신천지 핵심 지휘부가 다 구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그리고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에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차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과천총회본부와 가평평화의 집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고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서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낸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신천지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모두가 구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이게 아주 이단 종교 집단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해서 새로운 신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그걸 포섭하는 것을 이삭준놈다 혹은 추수한다 이런 명목으로 기존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상당수 교인을 확보하고 난 뒤에 단임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육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단체에서는 신천지는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보고 신천지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교인들 출입을 금한다 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그런 플랜카드 같은 것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원인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고 그래서 초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막아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았고 결국은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에서 발생했는데 신천지에 많은 환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왔고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실패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을 마치 정부가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 집단에게 돌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신천지를 부각시키고 신천지에 공격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 지금 보도하시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방역법 예방법도 있지만 횡령 등 해서 이런 별건 수사로 지금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방역활동하는 데 방해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돈을 횡령했다 하는 덤을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보복수사 정권에 지금 불리하니까 이 불리하니까 신천지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신천지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하고 또 일반인이 보기 때도 저기는 이상하다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격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얻어속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명부도 압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간 걸 보면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초기에 잘 막지 못한 부분을 특정 종교 신천지라는 아주 혐오받고 있는 기독교 내에 있는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오는 이런 비난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갖게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별건 수사를 하지 말아라고 조국이나 지금 중미회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기독교 질서를 어리피고 어지럽히고 있는 단체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것마저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다고 이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